하시고, 쏘세요! 짠! 반갑습니다. 어, 이제 방송 되는 거야? 네, 지금 시작했어요. 어, 방송이 되네. 어, 지금, 지금 아무도 안 왔어. 아니, 아니, 지금 이제 댓글로 올라왔어. 어, 올라오는 건가? 모르겠어. 왜 안 올라오지? 좀 봐주세요. 아니, 뭐 볼 테니까. 저 이제 어, 왔어! 왔다, 왔다, 왔다. 그녀들이 왔어. 저 이제 태국 가요. 태국 가기 전에 라운지에 있습니다. 태국 가서 콘서트도 하고 저희가 또 언제 이렇게 다 같이 또 찾아올지도 몰라요. 어때? 언제, 언제 어디서든지 이 어플로 찾아올 테니 뭐야, 너무 가까워. 지금 딱 셀카 찍어서 올려야지. 여기는 회의실입니다. 회의하고 있었어요. 보고 싶지. 이제 가서 뭐 할지 여기서 회의하고 있었어요. 윤기 형이 그렇게 팬들이 보고 싶다고 꼭 이거 찍어야겠다고. 맞습니다. 제가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. 찍었구나. 찍었구나. 태국 가기 전에 꼭 찍고 봤어요. 그럼 저희가 또 태국 가서 이렇게 또 불시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. 어떤 방법을 할지 몰라요. 마술 보여줄까요? 마술. 봐봐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. 손 손 갑자기 이어폰 20파. 네, 그렇습니다. 태국 선 아니요. 태국에서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. 바이바이. 지민이 형 잘생겼다. 지민이 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